자 2017년도 12월 18일 저희 카페 바닥분석주 상한가 4번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씩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은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 330원, 3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가 330원입니다. 자 누체 이야기 해드리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무조건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카페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먹으려고 들어가지 마시고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서요. 아직까지도 1000% 예측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 저희 카페의 바닥에 SBI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의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제이시연 시스템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요. 370%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33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그 이유는 바로 잠재자산입니다. 잠재자산 상장되어 있는 전체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 SBI 인베스트먼트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가 바닥 분석가 330원 110%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은요.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바닥 분석가 330원 49% 수익 중입니다. 자 이 분석시장 정보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BI 인베스트먼트 분석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어디로 갔나 아 여기 있네요. S인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시장 분석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바닥 분석가 330원 상한가 쳐가지고 490% 수익 중입니다. 자 동종목은 재무구조가 우선입니다.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자 아까 분석시장 원본하고 똑같죠. 자 저가주 중에 잡주다. 저한테 잡주에서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을 잡아내는 그런 교육을 제가 재무차트 교육에서 다 가르쳐드리죠. 자 아까 분석시장 원본하고 똑같습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오면서 상한가 쳤습니다. 11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왜 홀딩을 하라고 하는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 작전 세력들이 얼마를 잡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가 눈치를 깠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이 분석시장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러나 자 동종목은요.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인생 폐가망신할 수 있다. 저희 카페에서는 바닥에서 330원의 매수 의견 들여서 완전 바닥을 잡은 종목이고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바닥 매수과를 깨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홀딩하는 겁니다. 아 참 죽었네요. 자 이런 꿈의 대박 주식을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 먹으려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을 이렇게 바닥에서 37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몇 푼 얻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폐가망신한다. 자 조심하시고요. 이런 종목을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1000% 예측하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여러분들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다 싹쓸이 매수를 하시면 이런 대박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다 싹쓸이 매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